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나라가 큰일이네요. 나라가 그냥 골로 간 겁니다. 조작을 아주 심하게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공직선거를,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2024년 총선, 2027년 대통령 선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좌익들이 완전히 그냥 남조선을 그냥 장악한 겁니다. 참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참 큰일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혀 선거 사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뭡니까?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그냥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바보 멍청이, 병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도무지 여러분들 덜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안 하니까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거의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 50년, 100년 가는 수가 있고 국민들이 뭐 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부시든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큰 제목을 보시다시피 강서보궐선거가 또 조작이 됐다. 아주 작심하고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 내에 선거 사기범들은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서 남조선을 그냥 접수하는 데 성공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란 그 곳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북조선하고 남조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6년 이상 이렇게 망가져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핫바지인 겁니다. 핫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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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했네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1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3만 7,100명을 거의 대부분을 이번에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거죠. 완전히 그냥 여당이나 대통령을 핫바지로 여긴 것이고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거의 접수가 당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검찰이 이 문제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야 전문가의 의견은 메인 서버를 직접 조작한 것 같다는 거죠. 골치 아프게 투표지 분류기 뭐 그런 거 돌리지 필요 없고 메인 서버를 직접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여덟 번째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3번이 일어난 겁니다. 문정권에서 5번이 일어났고 총선 대선은 100% 조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런 허리멍텅한 여러분들 지도자는 100번 여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야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예쁜 마누라고 여름 잘 살겠죠. 감방에 가겠지만 그럼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참 해도 해도 너무 하는데 뭐 바보들이 또 당한 거죠. 바보들이 뭐 아주 오지게 당한 겁니다. 제가 이제 혹시 싶어가지고 투표가 끝나난 8시 무렵에 설문조사를 함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5시간 전인데 높은 사전투표 참가율 이거 다 만든 겁니다. 높은 사전투표 참가율을. 본인들이 득표수를 계산해가지고 선거인 명부를 지금 아무도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00명이 있는지 200명이 있는지 그건 오로지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높은 사전투표 참가율. 투표에 가면 당일 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철이 돼가지고. 그래서 투표지를 교보하면 절치선을 찢어가지고 번호에다 표시를 하고 싸인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서도 선거인 명부를 얼마든지 외부에서 접근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가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부 협력자가 아니고 선관위 인간들이 직접 뭡니까.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데 무슨 외부 여러분들 해킹이 필요합니까. 이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실시된데 공정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가 84%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이상 전에 여러분들 해보니까 77%가 걱정을 했거든요.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그런데 이번 조작의 굉장히 큰 특징은 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투표자 수를 100명이 투표했는데 150명이 투표했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전투표를 100명이 했는데 7만 명을 더 만들어낸 겁니다. 7만 3천 100명을 사전투표를. 그러니까 그 수를 대부분 누가 함께 줬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17%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거 인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 선거 인수 내에서 표를 이동하는 부분에 주력했는데 이번에는 선거 인수 자체를 지금까지는 선거 인수가 100명이면 김태우한테 30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그런 방식을 조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선거 인수 투표 참가자 수 선거 인수 사전투표 자수는 투표 참가자 수는 선거 인수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선거 인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그냥 선관위 사람들이 사전투표 선관위에 투표자 수로 7만 3천 100명을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선거를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아주 멋진 표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A가 2020년 지방선거 더블당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 B가 이번에 여러분 더블당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힘당이 A하고 A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사람들의 선호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선거나 2023년 보궐선거나 간에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태우가 받은 것이 여기 나오네요. 이게 2022년도에 2453표를 받았고 2023년도에 2306표를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가 1646표 2022년도 2023년도 1473표 2022년도 1650표 그다음에 통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무서운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2022년도에 염창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2625표를 받았는데 5799표로 그렇게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투표자 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등촌 제1동에서 2022년 2022년 6월 1일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더블당 후보가 1880표를 받았는데 2023년도 보궐선거에서 3459표를 받은 겁니다. 등촌 제2동에서 1421표를 2020년에 더블당이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2831표를 받은 겁니다. 반면에 김태우는 2022년과 2023년이 크게 갔습니다. 이게 통계학입니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 명 정도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예를 들면 전산주로 조작을 해 가지고 그 표를 모두 다 더블당 진교훈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은 선관위의 서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 같은 부분에 손을 댔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좀 간이 콩알만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핫바지들이 검찰 수사에 나서게 못할 겁니다. 윤석열이도 핫바지고 김기현이도 핫바지입니다. 그냥 핫바지들입니다. 바보 천치들입니다. 국민들이 이런들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그대로 실시하는 겁니다. 2024년 대통령 총선 100% 뭡니까 완전히 패배할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이제 거침이 없는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선거의 35%를 조작하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의 15%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이 보고 이것 먹으라 이것 먹으라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이것 먹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런 통계약인 겁니다. 김태우는 2022년과 2023년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의 여러분들 정치적 성향이 변함이 없고 특히 수천 수만 명이 여러분들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블당의 여러분들 후보는 몇 천 표씩 동마다 다 뭡니까 쑤셔 넣은 겁니다. 3만 7천 100표를 동마다 다 배분한 겁니다. 염창동 등촌제1동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조선사회로 가고 더블당의 586운동권과 지역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탈취한 겁니다. 윤석열은 감옥 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마누라고 감옥 갑니다. 감옥 안 보내겠습니까 좌익들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아무리 이름 잘해주더라도 좌익들이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하겠죠. 이 똑똑한 국민들이 이 부정성 하나를 못 막으니까 정말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특징은 3만 7천 100표 정도를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여러분 진교준이 다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전번처럼 선거인수가 여러분 정해진 상태에서 표를 이동시킨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 가짜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4.15 총선처럼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몰아주고 그다음에 빼앗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쪽을 쫙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방식을 쓴 겁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을 써 가지고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국가를 보유하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될 여러분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본인이야 대통령 대가 뭡니까 예쁜 마누라고 여러분들 해외 순방 다니니까 해피한지 모르겠는데 앞일이 저는 훤히 보인 겁니다. 본인이야 고생을 하든지 내 관계 안 하겠는데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한 세력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여러분 수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다음에 무슨 뭐 4.15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좌익들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한 겁니다. 나라의 엔진에 해당하는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상주님 말씀처럼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하에서 이런 세 번이나 부정선거가 내놓고 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고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걸 본인들로 알면서도 그냥 택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놓고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방송 마치고 이런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부풀린 사전투표자수는 3,700명입니다. 그리고 주로 메인서버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여름 선거범죄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작업을 한 겁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는 메인서버에서 더블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두 배씩 늘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얻으면 200표, 200표를 얻으면 400표, 300표를 얻으면 600표, 400표를 얻으면 800표, 500표를 얻으면 1,000표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 이름 돌린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기존처럼 더블당 후보에게 이동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이번 선거는 시나리오 2보다도 시나리오 1이 결정적입니다. 시나리오 1이 결정적인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50%를 더해주는 방식을 활용한 것 같다. 시나리오 2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야 전문가하고 저하고는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시나리오 2 가능성도 높다 했는데 제가 선거인 수를 부풀렸기 때문에 시나리오 1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 2에 대한 이야기도 내일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메인 서버 즉각 압수수색이 실시가 돼야 됩니다. 서버를 조작했기 때문에 실물 투표지와 분명히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인당은 절대 뭡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 안 할 겁니다. 김태우 벌써 여러분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출시합니다. 오세훈이 김진태 다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출시한 겁니다. 입을 열면 박회를 받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조선이라고 그렇게 그냥 부릅니다.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남조선은 뭡니까 왕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선관위가 야합반 더블당이 이러면서 선거를 다 장악했으니까 그냥 더블공화당이 된 겁니다. 더블공화국 더블정남공화국으로 하면 되겠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냐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여러분들 민주노총 지지후보인 천창수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조작값 35%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교육감 천창수와 함께 더해 주는 것은 35%를 빼앗지만 35%를 더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70% 100장당 70장 정도의 격차를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구나 그런 이야기가 참 국민들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어떻게 합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